쓰레쉬 서포트일 때, 케이틴을 할 때 만약 쓰레쉬가 여기서 그랩을 끌었어요. 그러면 한 칸, 두 칸 정도 오거든요? 그러면요, 대충 좀 앞에다 깔아도 돼. 쓰레쉬가 2 쓰는 방향으로. 근데 좀 쓰레쉬가 잘해줘야 돼. 쓰레쉬가 못한 애면 끌리는 방향에서 한 칸, 두 칸 생각하고 거기다 미리 깔아줘야 되지. 못한 애들은 이렇게 깔아줘야 되고 잘한 애들은 좀만 더 뒤로 깔아줘도 돼.